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. 동대문구가 2018학년도 고교진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박람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리며 경의고, 대강고, 휘경공고, 해성여고 등 지역 내 10개 교가 참여합니다. 고등학교별 홍보상담부스가 운영돼 진학 상담교사와 학생, 학부모 간 1대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별도의 접수 없이 현장 방문하면 됩니다.